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수환입니다. 혹시 N잡러 라고 들어보셨나요? 복수를 뜻하는 N과 E를 상징하는 영어, 잡 그리고 사람한테 붙일 때 러라고 하잖아요. N잡러. 딱 느낌 오시죠?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취미든 특기든 내가 하는 일, 주업이 아닌 부업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꿈을 하나만 갖고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해낼 수 있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들의 시대가 펼쳐졌는데요. 근데 진짜 이분은 깜짝깜짝 놀라요. 오늘 모실 이분은 몇 년 전에 봤을 때랑 포스가 달라졌는데 이 N잡러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레벨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개그맨이시면서 교수이시면서 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외에도 조금 잔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권영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연예인 1호 상담심리학 박사가 된 권영찬 교수. 30여 년간 연예계 잔뼈가 굵은 권영찬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시 세워나갔고 코칭학을 배운 계기로 연예인 자살내방 상담센터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억울한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었던 권영찬은 자신처럼 억울한 사건을 당하는 연예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앞장선다. 공사와 선행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권영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연예인 출신 중에 상담심리학 박사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딱 저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또 박사니까 저분 또 도박에 빠졌어? 도박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탈모약을 먹고 있던 게 마약으로 오인받고 37일의 경험을 영등포구치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적에 정말 저분이 바라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거는 사실은 가시밭길이라도 웃으면서 가는 거죠. 저는 권영찬 씨가 옛날부터 산만해가지고 하나의 일만 안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이 말씀을 잘하시고 재능이 진짜 많아서 저 오빠는 뭐래도 계속 잘하겠다 싶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만에 만난 권영찬 씨가 박사님이네요. 척척박사도 아니고 안경박사도 아니고 권영찬 씨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박사. 제가 또 박사니까 저분 또 도박에 빠졌어? 도박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개그는 참 정말 에휴. 안 돼요 그거는. 에휴 좀 그렇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개그맨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SBS 한밤에 TV 연애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연예인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연예인들이 하면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또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그러게요. 근데 전 세계 연예인들 중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예인 출신 중에 상담심략 박사를 찾아보니까 또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나라 말고도?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촬영한 팀이 왜 그쪽에서도 전문가가 많지 않냐라고 했는데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연예인 얘기를 많이 피해간대요. 왜냐하면 잘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2년 방송 생활을 했고. 왜 인기 연예인을 하다가 마약이랑 가까워지고 또 성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 욕심 아닌 욕심이 생길까. 근데 이게 인기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바라본다면 인기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 위에 인기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인기를 얻다 보면 불안증이 생기는데. 맞아요. 이 인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불안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잊기 쉽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술과 성중독과 마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안에서 놀아봤고 지금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게 사실은 왜 연예인들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냐를 알다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질랜드, 덴마크, 국영TV에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덜 유명한 상담심리학 박사의 전 세계에 딱 저 한 명 있더라고요. 이건 타이틀은 조금 알려져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라니까.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은. 그거 하나 더 치고 오는 게. 지금 어느 쪽 연예계에서 하나 치고 오기 전에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연예인 상담심리학 박사가 됐던 거는 아시는 것처럼 2005년 제가 또 억울하게 구치수 생활을 또 37일 동안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때 억울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누군가로부터 본인들은 그냥 돌 하나 던지면 끝나요. 근데 나한테는 그 돌이 굉장히 큰 무거운 바위로 될 수 있어서 중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연예인들의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연예인 자살 예방 상담센터 소장을 제가 제 자비로 직접 무료로 다 하고 있고 또 힘든 연예인들 있다 보면 사실은 방송이 있기를 바라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 방송국이나 기독교 TV에는 또 방송이 없는 연예인들을 서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인간 송출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닌 제주에 있는 종교가 있는 신앙에 있는 연예인인데 이 친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중파나 기독교 TV에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너무 좋네요. 사실 그렇게 섭외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기독교 프로그램 관련 PD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영찬 씨는 진짜 일단 실기로 다 뛰셨네요. 그럼요. 실기로 다 뛴 다음 이제 필기로 집대성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사실 얼마나 많이 놀라고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과정들이 이렇게 잠깐 잠깐 스치는 그 멘트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권영찬 씨가 저한테는 방송 선배님이시죠. 제가 이 나이가 되면 선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선배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되게 다행이다. 저는 그래도 정선희 씨한테 미안했던 게 KBS에서 왔었어요. SBS에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만났으면 선희야 기도하자 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선희야 술 한잔 사줄게. 그래서 제가 술집으로 끌고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안 만났을 거야. 저도 그때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다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또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2005년도에 사실은 인기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10개 프로그램에 MC를 할 정도면 사실은. 아 바빴어요. MC를 엄청 쪼개고 나눠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실은 먹던 지금도 머리수습 많지는 않아요. 이제 탈모약을 먹고 있던 게 상대 모임을 했던 한 캐나다 교포한테는 그게 마약으로 오인받고 또 그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나중에 뭐 같은 공간에 있기는 되는데 그 여성이 이제 제가 마약을 하고 3시간 동안 6번 자기를 폭행을 했다라고 해갖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모 경찰서의 강력 마약계 팀장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마침 그 강력계 팀장은 이게 무슨 영화 스토리 같아요. 연예인 중에 마약을 유통하는 한 명이 있다는데 찾고 찾다 보니까 권영찬이랑 그랑이랑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효적수사처럼. 한 달치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10개 프로의 MC를 봤던 연예인 중에서 저는 마약을 유통하는 연예인이 돼버려서 했는데 그걸로 2년 또한 방송을 쉬고. 또 실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 37일의 경험을 영등포구치소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는데도 소용이 없죠. 무죄로 밝혀졌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말하기는 쉬워요. 우리 정선희 씨는 다 알 텐데 막 돌 던지기는 쉬운데. 그런데 이미 그 일은 끝난 거야. 권영찬은 나쁜 사람이 됐는데. 2년 후에 무죄를 받아서 저는 사실은 KBS 어디 어디 10개 프로에 다 복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잘 쓴 말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독이라고. 그래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조금 더 착한 척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 착한 척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남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 2005년 사건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해를 풀 수 있는 진실의 기회를 줬을까. 그거는 아마 영찬아 너처럼 억울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사실은 석사 박사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왜냐하면 저희 외가집 쪽으로는 전부 목사님이에요. 목회자시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회자가 꿈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겨서 개그맨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주위에 최일도 목사님이나 김동훈 목사님이 멘토인데. 아니 전부 신앙이 있다고 목사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웃으시면서. 그런데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제 손을 잡고. 우리 건집사는 현장 사역을 해서. 우리 힘들어하는 연예인들. 또 마음 아파하는 연예인들의 마음을 잡아줬으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2015년부터 한국연예인자살예방상담센터. 또 그걸 또 바꾸면 행복상담센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연예인들도 돕고. 또 마음이 아픈 연예인들도 돕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네요. 그런데 연예인 상담은 정말 전무후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가. 조금 더 대중에게 각인이 된 게 아마 2008년쯤. 저와 연결된 그 사건이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선희 씨랑 저랑 공통점이 굵직굵직한 일에 다 내가 끼고 끼고.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지나갔다는 사람이에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그 모든 어떤 일련의 비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구나라는 걸 그때 많은 분들이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또 소속사라는 곳이 요즘에 없는 연예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소속사에서는 이걸 감추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연예인들이 찾아오면 되게 쭈빛쭈빛해요.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2005년 얘기부터 다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재판 기록을 안 버리고 놔뒀거든요. 봐봐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이었고 죽어야 마땅한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참사랑을 느끼고 다시 살아나고 저도 사실은 그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저도 세 번의 극단적인 선택할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기다 보니까 제가 먼저 눈물을 보이고 또 마음을 여니까 그때 돼서야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들한테는 이게 방송이기 전에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찬 연예인들이 그래요. 정말 많은 인기는 없지만 먹고 살 정도의 인기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위로해 주냐가 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언제나 지명을 당하는 입장이지 내가 주도해서 뭘 만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1인 방송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늘 바닥인 것 같아요. 뽑히기 전까지는. 선택받기 전까지는 늘 자존감이 바닥이고 그게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멘탈이 자꾸 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제가 그 안에서 연예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인기를 목표로 하지 말고 너가 개그맨이었으면 처음에 웃음을 주려고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인기보다는 너가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뭔가 희망을 주고 즐겁게 준다는 것. 또 배우면은 또 가수면은 그런데 이게 상담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랑 비슷해요. 이게 왜냐하면 상담심리학이라는 게 서양 철학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게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하면은 당연히 인기가 있어도 돈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인기가 이르다 보면은 이게 같아져요. 또 같아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기가 하나님을 추월하고 돈이 추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중심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너가 처음에 시작했던 신앙과는 무엇이고 너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일에 뭐 때문에 시작했어라는 초심을 일깨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오늘은 화려한 옷인데 굉장히 이게 거의 박사님 중에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5년 입었던 옷이고 아 진짜? 이게 거의 7년 입었던 옷이거든요. 관리 잘하셨네. 네네네네. 다리미 신을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내가 신앙 안에서 초심을 잘 잡으면요. 이렇게 오래돼도 초심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서 정선희 씨나 또 다른 사람의 멘토들이 옆에서 야 내가 그거 인기 얻어보니까 인기는 바람과 같아 강물과 같아 썰물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대신 너가 중심을 잡고 하면은 일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은 저도 유튜브를 하려고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상담 심리학도 하고 또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래서 전라도 욕을 잘해요. 그래서 아내 흉도 바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300명을 넘어가지 않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영탁이란 친구를 제가 마지막 미스터트롯 탑7 나가기 전에 제가 행사를 봤는데 참 무명 가수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은 저렇게 하면 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슈가 돼서 6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오지랖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것만 잘해서 광고비 많이 받고 성장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억울한 연예인들 공격받는 연예인들 왜냐하면 연예인들을 공격하면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회수는 돈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김호중이란 가수가 있었는데 네 김호중 씨. 사실은 또 이 친구가 또 크리찬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안티카페라고 원래 그 가수를 사랑했던 분들인데 이게 사랑이 너무 세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이게 이게 돌아서 버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심하게 당하고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하다 보면 또 자칫 또 위험 수위가 높아지겠다 해서 작년에 또 우리 김호중 씨와 팬들을 대신해서 제가 고발장을 접수해서 올해 6월, 7월 달에 1년 만에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벌금형도 받고 또 악플러 예방 조건부 기소유예도 받고 지금도 몇 분 남아있는데 그런 일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소송에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그러게 지금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그런데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는 안 끼려고 했는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사람들이 전부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든 또 이게 사실은 소송을 해보니까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해봤던 사람은 어디어디를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게 기소까지 간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저를 2005년 극복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진행하는데 사실은 그 일이 진행되면서 항상 반대 그뿐은 있어요. 안티카페도 저를 괴롭히게 되고 오늘도 이 방송 끝나면요. 또 뭐 법원에 가서 또 그걸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왜냐면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예전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서도 그거를 뭐 굳이 안 하신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방패마귀까지는 대어주고 또 저는 2005년도에 한번 국민들로부터 매를 맞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매맞는 방법에 익숙해요. 어떻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잘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힘든데. 그래서 사실은 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서 또 살을 뺐는데 또 덕분에 한 살이 3kg 더 빠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저 다이어트 힘들다고 당관리 안 된다고 이렇게 살을 빼주시니 그렇게 감사하고 또 연예인을 한다는 거는 방송을 하면서 또 술자리를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제목이 언젠가 기회되면 술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마침 방송 촬영을 하다가 또 쓸개에 또 요만한 조그마한 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몇 년 전에 그걸 뗐거든요. 그래서 저는 쓸개가 엉덩놈이라서 잘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로는 사실은 이제 뭐 사람들이랑 먹는 술자리보다는 티타임을 가지면서 오히려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놈은 사실은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때 주님이 주신 일이 이걸까 하고 열심히 하고 사실은 또 그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필요한 한부모 가정 사랑에 기부를 하고 또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도 제가 MC를 봤을 때는 한 10명인데 지금 168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많아졌어요. 물론 제가 나은 건 아니에요. 100분 정도는 또 다른 독지가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야 권영찬 같은 놈도 하는데 내가 이게 도저히 자존심 상해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신 분도 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5년 전에 제가 권영찬 씨 뵀을 때 아 저렇게 말씀 잘하시고 유쾌하시고 근데 지금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권영찬 씨는 5년 전과 또 달랐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몇 년에 한 번씩 한 번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는 권영찬 씨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갤러리 같아요. 와 와 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또 얼마 정도 한 뼘 더 이상 성장하셨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깊이가 느껴지고 안정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또 좋은 일을 하시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이 막 숙제가 아니라 그냥 약간 즐겁게 즐기는 축제 같은 느낌으로 약간 사명감이 너무 사람을 짓누르면 조금 매력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게 그냥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셨어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진짜 그 무게감이 싹 빠지고 기름기도 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기분 좋고 부담 없게 들려요.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사실은 그 지방에서는 잘 나가던 어부인데 어느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양반이 와서 예수님이긴 하지만서도 가자 라고 했을 때 내가 왜요. 내가 전문가인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또 그물이 찢을 정도로 걷어들여서 또 사람이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고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05년 사건이 저한테는 인생이 완전히 물론 그전에도 정말 신앙 집안에서 자라서 또 남에 대한 사랑을 알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그냥 내가 살아남기한 이만큼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주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거에 대한 게 큰 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상담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죠. 내가 어렵게 저 사람을 작년에 구해줬는데 또 그중에 그 팬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안티카페가 나를 공격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살다 살다 최근처럼 쌍욕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또 그분들이 또 후원금을 내는 또 악성 유튜버라는 분이 저를 또 공격하거든요. 집중 타켓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들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서도 제가 아무리 뭐라고 화를 낸다고 하든 그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겨울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겨울은 추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적에 내가 고등기를 가고 있는 걸까? 정말 저분이 바라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거는 사실은 가시밭길이라도 웃으면서 가는 거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아픈 경우를 했을 때 너무 해탈경지 같나요? 아니 저는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몸을 사려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맞아요. 두 번 다시는 그걸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왜 그 불이 뜨거운 걸 아니까 몸을 움츠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걸 알지만 누군가가 불탈 게 분명하니까 그냥 뜨거운 거에도 불쌍하고 넣어서 그 손을 꺼내서 빼준다는 거 그 용기는 암호에게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누가 그런 거를 너는 그 비슷한 아픔을 아니까 너는 할 수 있지 않아?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권영철 씨 이렇게 들으면 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바리케이트를 쳐주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저게 가능할까? 그렇죠. 보니까 자기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속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일 텐데 야 어떻게 대화하고 계시는지 쉽지 않은 게 와 진짜 되게 대단하다.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물론 연예인들은 공감대가 뛰어나요.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눈물을 왈칵 왈칵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제 안의 상처가 치료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치유하는 과정이고 아까 정선인 씨가 얘기했잖아요. 어? 3, 4년 한 번 볼 때마다 업그레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때가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애기였는데 이런 거죠. 제가 문뚱문뚱 놀라는 게 궁지에 몰렸어요. 궁지에 몰렸는데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방송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메일을 보내요. 저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교수님 팬입니다. 그 가수 팬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렇게 3명한테 정말 지구상에 있는 요건 다 얻어먹어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영상을 치워요. 이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제가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제가 듣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교수님한테 이걸 보내드리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프시더라도 이거를 좀 해서 그분들을 좀 오른길로 판단하니까 제가 그분들을 혼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돈도 중독이고 성도 중독이고 알코올도 중독이고 이 인기에 대한 욕심도 중독이거든요. 이 중독은 자기가 끊지를 못해요. 그렇죠. 폭력도 중독인데요. 맞아요.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제로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부지부지간에 자꾸 하나씩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근데 뗄감을 하나씩 주시네. 제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끝났다. 그냥 손 털고 내 일이나 할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뗄감을 주시니까 뗄감을 주시네. 그리고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넣을감을 주시니까 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혹시 이거를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닌가라고 물어봐요. 그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어느 날 제가 시각장애인 개안수를 두 분, 세 분, 네 분 해드렸는데 어느 독지가가 김호중 씨를 사랑한다는 팬인 독지가가 몇, 한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뭐 의료진이나 뭐 그런 거는 병원에서 다 거기에서 나눔을 한다. 저는 특수 렌즈값 한쪽에 30만 원, 30만 원 해서 양쪽 계안수를 하면 6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50분을 내서 3천만 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큰 금액인데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요. 직접 연결해드릴 테니까 보내세요라고 하는데 자기는 노출되기 싫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번호랑 주시면 제가 대신 입력해드렸는데 그것도 노출되기가 싫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 NGO 활동이나 나눔 활동을 해보니까요. 몇 년 후가 지나서라도 누군가가 너 그거 한번 내놔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제 이름으로 기부해요. 근데 또 제가 기부를 하면 3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또 누가 공격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누적 기부금이 1억이 넘어서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당당하게 얘기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지내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를 조금씩 숨기다 보면 거기에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루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오픈을 해버려요. 근데 제가 항상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제가 이제 2007년 이건 변명은 아니고 또 세트장이 무너지는 사건도 겪고 그때 다치셨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 6개월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충격이 커서 예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하는데 새로 하는 건 기억을 못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성경책을 읽으면 감사하고 읽으면 감사하고 왜냐하면 다 새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구나.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제가 암송왕이었는데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의 의안 오른손이 되고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항상 너가 못하는 거를 해결한다는 그 내용이 쫙 사절에 의해서 쭉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간혹 가다 내가 쌓아놓은 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가 쌓아놓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청소가 안 되면요. 제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한 번씩 쓱 쓸어 가면요. 저는 그분들을 주님이 보낸 천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느껴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은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당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싶으면 그 자녀가 학교 폭력을 안 나가려면 옆집 아이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소녀 소녀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한 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도 행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아이를 물론 제 아이만큼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그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신변잡기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여기 위에 올라가서 춤도 추라고 칠 수도 있죠. 남부럽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옳게 사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또 개그맨 출신이기 때문에 웃긴 건 또 되게 웃겨요. 아 웃겨요. 뭐 옛날 얘기 그냥 뭐 2005년 제가 뭐 제가 사실은 37일 구치소에 있을 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어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는다라면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줄 알고 이 안에서 2년 6개월 성경책을 읽고 신앙의 또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하늘의 천사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쟤 목사된다. 쟤는 절대 장난기가 있어서 저 집안에 쟤는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저를 갑자기 급하게 가석방을 해주고 또 나중에 또 옳은 일에 쓰라고 또 1심에서는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무죄받고 상대방이 처벌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책을 써놨는데 일기가 됐고 책이 됐는데 또 그 책을 읽고 TVN의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있잖아요. 그 메인 작가가 저를 인터뷰해 갔던 내용이 와서 원래 저한테 뭐 사기꾼 역이나 그런 거 하나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얘가 안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게 너무 떠서 너 니프로 떴더라. 근데 형 사기꾼으로 안 썼더라. 아 형을 깜빡했구나.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한 30분 너는 사람이 안 됐고 약속도 안 지킨 놈이고 나쁜 놈이고 했을 텐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잘 되니까 너무 보기 좋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어려운 연예인들 신인 연예인들 많이 많이 도와줘서 더 좋은 프로그램. 물론 인간적인 아 나 사기꾼 줬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있죠. 얼마나 맛있게 했을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끼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 끼를 나를 위해서 쓰는지 또 나를 위해서 쓰면 또 다른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지가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얼핏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 결단인데 지금 하나하나 조금조금 말씀해 주시는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고 결정한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니까 아까 처음처럼 충격은 좀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사실은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또 어머님들 기도가 기복신앙 기도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기존에는 모든 영화가 기독교 영화를 보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잘 돼서. 그런데 바울이라는 영화를 몇 년 전에 봤는데 정말 많이 울었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상담심략 박사로서.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안에서 살았는데 어려운 가시바퀴만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실된 신앙은 물론 행복을 찾고 잘 되면 좋은데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은 가시바퀴 길이고 증언의 길이라고 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도 나한테 이런 길을 안 주셨는데 내가 이런 길을 가는 건가 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밀어요. 너가 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는 길은 곧 권영찬의 철학으로는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저도 많이는 못 가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협박도 많이 당해요.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공개하고 제가 은행 빚이 얼마인지도 다 공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어긴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안 하게 그리고 제가 다시는 그분들에게 뭔가 고소장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영찬은 상관없는데 저는 견뎌요. 그런데 권영찬이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또 그 안에는 많은 크리찬 연예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슴 아픈 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슴 아픈 연예인들 영정사진을 봤는데 전부 크리찬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작은 발도둠이라도 하기 위해서 한 발 두 발 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변호사를 쓰면 돼요. 그런데 잘 나가도 그거를 공격을 못 붙어요. 왜냐하면 팬이 아닐까 또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을 때 그럴 때 정말 이미지 때문에 제가 해서 그러면 모르는 척 하시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 때 그래주면 고마운데 그거는 알아서 좀 해주시면 그건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한 번 해보니까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너무 인간적으로 아마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걸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계속 자문자답 하시고 자문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자문도 안 하고 그냥 돌진하는 기질이면 걱정했을 텐데 과연 이게 내 의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일까 계속 물어보고 가시는 라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어떤 고통인지를 아니까 자꾸 아까부터 오빠 이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소리도 못 내게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사실 어느 정도의 액션은 조금 필요할 때 아 그래 그거는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안 나설 수만은 또 없겠구나 권영찬 씨 마음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그 크리스찬 동욕자들이 많아요. 근데 다 어디 숨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집중적으로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분씩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또 힘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제가 정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연예인이 됐던 크리스찬이 됐던 또 다른 비신앙인이 됐던 간에 누군가로부터 무작정 공격을 받는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주안에서는 허락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미디어가 한정돼 있는 미디어가 아니라 모든 개개인이 미디어를 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두가 연예인처럼 공격을 받고 요즘은 제가 정말 기암을 한 게 왕따를 당한 지구가 전학을 가면 SNS로 딸을 시키고 맞아요. 마치 연예인의 아이돌 공격하듯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쫓아간대요. 맞습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건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간에 스탑!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방관자가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관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어 내가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방관자들이 스탑! 멈춰! 멈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멈출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봐 아마 방관자의 삶을 사실 그게 제일 두렵죠. 그런데 저조차도 당해보니까 그때 그 안티카페가 저한테 고수단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인간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저는 2005년 사건 2007년 그 어려웠던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이미 거기서 워낙 지옥 훈련을 트레이닝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웃으면서 흥 참나 아니 그 이 정도 갖고 참나 라고 했는데 근데 항상 그 안에서 그래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존경받고 그러니까 지금 해결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낀 바로는 뭐냐면 항상 2005년 사건 억울한 사건도 있고 2007년 세트장 무너진 사건도 있는데 제일 힘든 순간이 곧 해결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이제 해결이 다 되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2005년 이제 재판하면서 사실은 방언이 터졌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있는 응어리가 막 따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또 교회 기도실 가서도 기도하고 또 아니면 차에서 음악을 왜냐하면 옆사람이 들으니까 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1대1 만남을 갖는 솔직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충전이 없다면 아무리 권영찬 씨라도 2005년 2007년에 뚝심이 있더라고 인간은 못 견디죠. 근데 그 교류가 있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예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견디고 또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좀 후배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찾아오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좀 약간 비공식적이지만 접근을 시도하고 뭔가 상담을 좀 원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나요? 많고 지금 또 코로나라 공연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많은 연예인들의 지금 가시밭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일이 있는 연예인들은 한정돼 있는데 신앙 있는 연예인들은 이럴 때 많이 흔들리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멈춰있지 말고 계속 길을 걸어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부터 유튜브로 대박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강연으로 대박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억울했던 일을 난 이렇게 이겨냈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학생들한테 인기를 얻다가 결론적으로는 대기업까지 소문이 났고 또 근데 대기업에서는 저를 섭외를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는 거예요. 캔슬 당한 거죠. 잘린 거죠. 그래서 담당 이사님한테 아니 그렇게 스케줄 빼달라고 할 땐 언제고 했는데 개그맨 이미지가 강하신데 혹시 상담 심리학 쪽이나 이제 인간학을 휴먼 일소스 엘차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그런 사인이 계속 와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보고 이쪽을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연세대학 내에서 일반 심리학도 있는데 연합신학 대학원 내에 상담 코칭학이라고 사실은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또 상담 심리학이에요. 저 들어본 적 있어요. 관련 행사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응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죠. 수많은 연예인 후배가 있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가자. 금을 던지로.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에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쪽은 이미 누가 다 장악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게 마음이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서 안 잡히면 또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이거는 좀 이거 내 일 아닌 것 같아요. 고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다 주고 싶은데 맞아 맞아.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기농 쌀과 건강한 음식을 줬더니 나는 초콜릿만 먹겠다고 내가 초콜릿만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인기에 독이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됐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됐던 인간적인 아버지가 됐던 간에 절대로 콜라나 초콜릿은 안 줍니다. 아이에게 유기농 음식을 주죠. 그런데 그 유기농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단련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꽃을 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 상담 심리학적으로는 이 코로나19로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유럽을 보세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주사 백신을 안 맞겠다고 데모를 하고 그분들은 너무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왜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겪는 일 중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치유됐어. 나 지금 미뤄됐어. 치유되리라. 미뤄됐어.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연예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그럼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지금 이 시국이 너무 얼떨떨하고 놀랍고 두려움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몇백 번 나오잖아요. 몇 천번도 나오고 그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얼마나 삶이라는 게 두려움의 연속인가. 맞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요. 멈춰 있을 필요 없이 조금 놀라서 주춤했지만 또 할 걸 하면 할 거 하다 보면 초콜릿이나 콜라 맛은 아니지만 진짜 건강한 맛이 내 인생에 스며들 때까지 내가 조금 기다린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마스크를 원래부터 만들었던 분은요. 대박이 났어요. 진단기를 그런데 뒤늦게 뛰어든 사람은 다 망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늦게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몇 개를 만들었고 중국으로 나갔거든요. 이렇게 호황이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코로나19로 누구나 힘들지만서도 준비된 자에게는 꼭 기회가 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간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난 걸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소송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05년도 제가 철저하게 겪고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하고 어디 비싼 돈 안 내고 살 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9kg를 뺍니까?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못 당한대요. 원래 그렇대요. 막 사명감에 불타서 이렇게 무거운 걸음을 하는 사람보다 매번 즐겁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저는 제일 막강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것 같아요. 그럼요.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진짜 많은 거를 느끼셨겠지만 그중에 딱 하나는 감사가 전혀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감사하는 이 습관을 한번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느슨해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당연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일상에 다시 한번 감사의 끈을 동혐회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난 힐링 됐어. 오늘 많은 후배들도 개그맨 후배들 많이 쉬고 있거든요. 진짜 힐링 되고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도 오늘 여기 참여했어요. 스스로 정화가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어떤 법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것들 아프게 했던 아프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권영찬 씨를 아프게 했던 그 상황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종결되고 그 안에서 뚝심이 생겼기를 치유가 되기를 저도 그 안에서 대신 이런 생각을 가져요. 혹시 또 그분들도 믿는 분들인데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만 깨달이는데 못 깨닫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이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간 느낌인 것 같아요. 이 폭력은 언어도 폭력이거든요. 이게 때리는데 중독이 되면 내가 누구를 때리는지가 이미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하나님에 멈춰주시고 그분이 서여사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또 그분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니까 도구로서의 권영찬 씨의 삶을 지금 잘 살아내고 있어서 그저 건강하게 지금 이 모습 잃지 않으시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깊은 기도 제목 하나 있으면 같이 공유할까요? 기도 제목은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내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면 그건 안 들어주셔. 왜냐하면 콜라를 쌓아놓고 먹겠다는 그걸 들어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유를 저 한 컵만 먹게 해주시고 사실은 1리터를 주시는데 제가 또 다른 아이들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도 제 수익에 비해서는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세제 혜택을 못 받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아이 둘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저는 제 아내한테 항상 그래요. 자꾸 잘 나가는 애들을 만들지 마라.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실은 그리고 인공수정이 성공한 거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이 미래의 아이들이 사실은 건강하게 자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유가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반창코를 붙여줄 수 있는 옆집 아저씨 또 그 아이들이 정말 밥 한 끼가 필요하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저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기부와 나눔을 하는데 기부와 나눔은요. 돈이 없어도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큰 기부고요. 그리고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휴지 하나 줍 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면 그거 이상 많은 봉사가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휴지를 줍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주워주면 그게 기부라고. 요새 기부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좀 왜곡돼 있고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가. 진짜 권영찬 씨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제 한 개인이 싸워내기에는 시국이 너무 험하여 믿는 분들이 다 같이 연합하여 정말 선의의 씨앗을 많이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몇 년 후에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는데요. 뭐 한 또 한 3, 4년 후에 봐갖고 어떻게 그거보다 좀 일찍 뵈으면 좋겠고 너무 예뻐졌어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굴로 사랑을 주시네 그냥.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하시는 일에 또 필요하시면 저 갖다 쓰세요. 필요한 어느 때나 제가 뭐 할 일이 그것밖에 없는 게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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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